지난해 1인 가구가 한 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약 137만 원. 그런데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 약 116만 원에 해당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이에 서울시가 근로자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내년 생활임금을 정하고 5일 발표했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 지출, 주거비 등 현실적인 요소들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은 8,197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에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700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한 달 임금은 171만여 원이 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직접 고용 근로자와 민간 위탁 근로자에만 생활임금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서울시는 이날 4개 경제단체,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 도입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이 이제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혀 민간 부문까지 확장이 돼야,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 기준선을 점차 높여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